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2주 동안 주당 평균 12,400TU의 선복을 줄일 예정입니다. 다만 19,000TU급 초대형 선박이 잇따라 투입되는 등 공급 증가 속도가 빨라 예상보다 선사들의 선복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상하일바 북유럽 운임은 지난 6월 19일 205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매주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